진짜 많은 분들이 누가 윤태진의 이상형으로 지목이 될 건지 예상을 하는 그런 컵이 있었어요.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배송지 아나운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형으로 꼽은 건 개코 원숭이 모습을 하고 있는 정우성 씨를 이상형으로 꼽았거든요. 배송지 아나운서 컵은 진짜 제 1등을 해서 제 앞에 있었는데 개코 원숭이 모습을 하고 있는 정우성 씨는 세 분 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뽑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괴도 오빠 짱팬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괴도 오빠 짱팬님 어디 계시죠? 했는데 여기요 접니다라고 남성분이. 괴도 오빠 짱팬. 괴도 오빠 짱팬. 저요. 눈이 이만해지면서 진짜 동공이 흔들흔들 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사실이야 진짜로 하면서. 대신감이 밀려오는 표정이 이런 표정이구나 싶을 정도로. 아니에요. 진짜 실망했다. 정말 실망했어요. 제가 제가 우리 그 이번 공개방송 신청자가 122명이 남자라 그래서 괴도 오빠 짱팬이 있다. 여성 한 명은 내 팬이 있다. 되게 좋아하셨죠. 눈가족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걸 제가 살면서 처음 봤어요. 아 사람이 배신감이 밀려오는 표정이 이런 표정이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눈이 이만해지면서 아 진짜 동공이 흔들흔들 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사실이야 진짜로 하면서. 아 진짜 어떤 분이 여성분이신데 내 진짜 팬이다. 공개방송에도 신청하셔서 직접 오신다. 진짜 내 완전 광팬이라고 우리끼리 맨날 얘기하고 오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여성분이 오빠의 광팬이야 이러면서 공개방송에도 드디어 오빠를 보러 오네 진짜 광팬인가 보다 하면서 했었는데 알고 보니 군필 여고생이었어. 괴도 오빠 짱팬으로 예전부터 댓글로 그런 빌드업을 하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와 그때 그 소름. 끈질기게 그 진실을 추적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아무도. 우린 끝내 알지 못했을 겁니다. 어쩐지 좀 섬뜩해집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한 조각도 남김없이 맞춰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